유나야, 너는... 너는 참 성품이 좋아. 언니는... 지식이 많아. 똑똑해. 똑띠야, 아주. 똑띠야. 아주 똑띠야. 너는... 예뻤야. 예뻤야? 예뻐.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금발도 잘 어울려. 와, 아냐고 있는 게 뭐지. 금발라면 유나지. 유나는 그리고 칭찬 또 하자면 안주하지 않아. 안주하지 않아? 안주하지 않아. 언니는 다방면으로 너무 다재단음이야. 짜증나. 정말. 자, 됐어, 됐어. 어떻게 이렇게 잘났니.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칭찬해 주게. 생각보다 억울거린다. 좀 눈이 많이 억울거리네. 눈 하나는 저쪽 볼게. 아니, 여기 빨리 봐. 마주 봐야 돼. 한다? 네. 우리 안무 연습하면서 얘는 왜 이럴까? 이런 건 안 지킬까 하고 팍 지워받고 싶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서연이가 시원시원하게 팔꿈치로 대신 때려서 너무 고마워. 서연이의 팔꿈치가 있어서 아주 정신이 있어. 절대 갈고 오지 마. 알겠어요. 됐어. 그리고 언니, 언니가 있어서 너무 웃겨요. 좋은 거지? 내가 지냈다. 되게 단조로울 수 있는 우리 생활에 언니라는 존재가 있어서 난 너무 재미있고 웃기고 행복했어. 좋아. 서연이가 우리 언니들보다 막내라서 많은 걸 좀 고생스러웠을 거야, 끝이.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 좀 더 고생하게 돼. 그리고 31년 동안 이렇게 예쁘고 바르게 자라줘서 고마워. 언니, 슬플 것 같아. 갑자기 슬플 것 같아. 언니, 나도. 아니, 갑자기 이런다고? 그런데 갑자기... 언니, 나도 눈물 나. 언니, 감동이야. 왜 그러지? 진짜. 진짜. 우리 이렇게 눈물이 난다고? 우리가, 우리가 일본 룸메이트 때 너무 진지한, 진솔한 얘기를 많이 해서. 뭔가 지금 이게 약간 장난처럼 안 나와. 저도요. 그렇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딱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신 있어. 자신 있어. christ embroider. 고맙고. 무슨 일이야? 蔽.